세상은 넓고 맛있는 것은 많다. 전국 팔도 최고의 별미를 찾아라. 푸른 차량 산맥과 시원한 금광을 품은 고장 충청남도. 그 중에서도 지역적 특색을 담은 독특한 음식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금산과 공주. 충남의 특색 있는 별미를 맛보러 지금 출발합니다. 어우니스 코리아 팔도 식도락 여행 충청남도. 특별한 여름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충남 금산. 그런데 별미를 찾아 도착한 곳에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었으니. 바로 굽이굽이 흐르는 시원한 금광.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 가시네요. 아, 무지 시원합니다. 여기서 물고기를 잡은 맛있는 음식이 자출 가면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치를 자랑하는 이곳에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별미가 기다리고 있다거나. 어디 보자. 이건 혹시 금산의 대표 별미 어죽? 아, 칼칼해서 맛있어요. 여름에는 이걸 먹어야 힘도 높고 좋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금산의 향토 음식이자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고 힘이 불끈불끈한다는 어죽의 비밀은 바로 맑고 깨끗한 금광에서 잡은 이 녀석들 때문이라는 것. 빠가하고 매개하고 소가리, 붕어 그렇게. 자자, 어죽에 들어갈 민물고기도 준비됐으니 이제 어죽의 기본인 육수를 준비할 차례. 민물고기 빡아살을 넣고 양파, 생양파, 마늘, 파 뿌리 이렇게 하고 된장 이렇게 해서 압력과 쌀을 삶고 육수를 내리고 다시 한 2시간 정도 더 끓인 그런 육수. 이렇게 정성껏 끓인 육수에 미리 불려놓았던 쌀과 국수까지 푸짐하게 넣고 거기에 어죽의 얼큰한 맛을 살려줄 가전 양념과 채소를 넣어준 후. 마지막으로 금산의 특산물인 인삼까지 올려주면 든든한 보양식 인삼 어죽 완성. 이어서 만들 음식은 프라이팬에 작은 생선이 삐잉 돌려져 있는 신기한 음식. 도리뱅뱅이에요 이게. 한 번 이제 튀겨서 살짝 구워서 수분을 빼고 냉동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 번 튀겨내놓는 게 도리뱅뱅이에요. 바삭하게 튀긴 도리뱅뱅이에 매콤 칼칼한 초장을 골고루 발라주면 인삼 어죽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또 다른 향토 음식 도리뱅뱅이 완성. 여기에 금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듬뿍 넣어서 시원한 국물 맛이 그만인 민물 매운탕까지. 그럴 때 이 집만의 비법이 있다고요? 살아있는 고기로 끓인다. 그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산에 와서 이걸 안 먹고 가면 섭섭하지요. 이게 금산에서 재배하는 5년 된 수삼입니다. 금산의 명물 인삼튀김과 고소한 민물 새우튀김도 준비 완료. 이제 금강이 내려다보이는 경치 좋은 곳에 앉아서 줄줄이 나오는 푸짐한 금산의 별미들을 맛볼 차례. 우선 사포닌이 풍부한 인삼까지 넣어서 더 영양만점인 어죽부터 한 입 맛보기 시작하는 손님들. 퍽퍽해가지고 국물이 아주 진하고 맛있어요. 거기에 매콤하고 바삭한 도리뱅뱅이까지 먹어보는데 맛이 어떻습니까? 고소하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금산의 별미를 찾아 나선 제작진. 널찍한 마당 안으로 들어서니 한쪽에 가득하게 쌓여있는 장작과 줄지어 늘어선 커다란 가마솥이 눈에 들어오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해하던 찰나 뚜껑을 열어 그 안을 보여주시는데. 사골 육수고요. 소 머리뼈하고요. 사골하고 도가니하고 우조. 이렇게 들어가서 쫄아요. 커다란 가마솥에 아낌없이 듬뿍 넣은 사골로 24시간. 우려낸 진짜 육수. 그 정성이 가히 대단하다. 끓이는 거는 보통 한 번씩 끓일 때마다 2시간 반씩. 그래서 총 4번을 쫄아서 던겨요. 그런데 이 귀하게 끓인 육수를 다른 가마솥으로 옮기는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래요? 이쪽에서 줄여서 받은 물에다가 소 혀라든가 소머리 그런 걸 같이 삶아내기 때문에 고기 자체도 더 맛있고 국물도 더 진해요. 이 집 육수가 더 맛있는 이유는 가마솥도 가마솥이지만 이 장작도 크게 한복한다는 사실. 지금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참나무예요. 아, 마당에 쌓여있는 참나무가 다 이 육수 만드는 뗄까명이었구만. 그런데 꼭 참나무여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고온이. 타고 나서도 밑에 이렇게 보시면 알불 나무 있는 게 저 온도가 오히려 더 뜨거워요. 탈 때 온도보다. 그래서 일부러 참나무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된 뽀얀 육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 집의 별미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가마솥에서 끓인 육수에 소머리 고기와 볼살 고기를 섞어서 듬뿍 넣어주고 팔을 송송 섞어서 넣어주면 진한 육수의 소머리 국밥 완성! 그리고 언뜻 보기에 갈비 같은 이 음식의 정체는 또 뭔가요? 꼬리찜이요. 꼬리찜이요. 소품인 꼬리찜 완성입니다. 자,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별미들을 손님 상에서 선보이기 시작하고. 조미료 제로! 오로지 사골 육수로만 맛을 낸 진하디 진한 소머리 국밥의 맛. 이거 진짜 깊고 되게 고소해요. 향이 좀 약간 깊숙한 맛이 좀 나네요. 거기에 콜라겐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서 고단백 고향식 음식으로 손꼽히는 매콤한 꼬리찜도 한입 맛보는데. 우리 한국의 입맛에 제일 매우면서도 땡기는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까불이 미셔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마지막 별미를 맛보기 위해서 찾은 곳은 충남 공주시. 이곳의 다른 곳에선 절대로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별미가 숨겨져 있다는데 오잉? 아니 근데 이게 뭐요? 설마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음식들이 그 특별한 변화는 아니겠죠? 공주의 뭐 특산물을 위해서 만든 건지 맛있네요 밤으로 만들어서 밥맛이 이렇게 이 맛에 도는 게 참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밤으로 만드는 음식이란 말씀?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동글동글한 밤은 보이질 않고 급한 마음에 밤을 찾아 주방으로 들어가 보는데 오잉? 밤은 온데간데 없고 웬 말린 묵만 가득하대요? 밤 묵말랭이, 밤 묵을 말린 말랭이 들은은 봤나요? 밤을 통째로 넣어서 만든 밤 묵말랭이 뜨거운 물에 불린 밤 묵말랭이에 가진 채소를 넣고 된장 육수를 부어주는데 여기서도 역시 밤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밤을 말려가지고 그 가루를 넣어갖고 된장 갈릴 때 그때 이제 밤 가루를 듬뿍 넣어갖고 치대놓으면 숙성만 되면 밤 된장이에요 밤 알갱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밤 된장과 밤 묵말랭이로 맛을 낸 된 된장찌개 완성입니다 거기에 각종 채소와 소고기, 밤 묵말랭이를 듬뿍 넣고 진간장으로 간을 해서 달달 볶아주면 밤 묵 잡채, 밤 전분으로 한 거니까 당면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맛보면 두 번, 세 번 찾게 된다는 쫄깃한 밤 묵 잡채도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밤의 변신은 무지라고 했던가 밤 묵묵임부터 밤 해물 파전까지 세일 수 없이 다양한 밤 음식의 세계 거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사장님이 직접 개발했다는 밤 피자까지 만들어보는데 밤 피자 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비법은 바로 반죽! 우선 쌀가루와 밤가루를 섞어서 피자 도우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 햄부터 시작해 소고기, 밤 묵말랭이 그리고 밤 전과까지 토핑을 듬뿍 올려준 후 오븐에 들어가서 7분만 있으면 잘 익어서 맛도 좋게 나오겠죠 아이들의 영양 만점 먹거리 밤 피자도 완성!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에 그만인 밤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밤음식 그 맛은 어떤가요? 더 부드럽고 담백하고 쫄깃해요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 입맛은 사로잡았고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밤 피자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쌀가루랑 밤가루랑 같이 섞어서 만들어서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고 피자 도우도 쌀이 들어가서 더 고소하고 토핑도 밤이 들어가서 맛있어요 달콤한 밥 먹으러 공주로 드세요! 충남에서 만난 맛깔스러운 별미 지역의 특산물을 살린 이색 음식과 가마솥에서 우러낸 진한 정성이 곁들여져 인정 넘치는 충남의 별미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